하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이나 혹시 또 한 번 듣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도비시셔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올려왔던 영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. 그때는 한창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라서 야외에서도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좀 입회가 될 것 같아서 많이 자제하느라고 최근에 영상은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. 마스크 하시느라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얼른 이 사태가 종결이 돼서 다들 편안하게 일상 찾으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곡은 이것 또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한국 노래로 준비했어요. 사랑밖에도 안 몰라라는 노래고요. 저의 스타일대로 다시 한 번 바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좋아하세요. 마지막 곡 justify 잘 너무 어려웠다 내 Rare 너무 어려웠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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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